우리 안주 주원 버틀러베드로 버틀러베드 아이고 와 장사가 엄청 잘되네요 떼돔벌이 일단 자리가 좋고 필리핀 대사관 바로 앞입니다 거의 제로가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 안먹었구나 옆 테이블에 나온 걸 보니까 대박이에요 아 진짜 안찍었네 또 정말 잘먹었습니다 정말 잘먹었어요 99점 왜 1점을 뺐냐면 제가 신의강을 안먹어본지 꽤 됐는데 신의강이 여기 옵션이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신의강이고 뭐건 불랄로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불랄로는 너무 한국적인 맛이여가지고 신의강 맛을 좀 그리워 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 음식에 대해서 필리핀 위나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완전히 한국사람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한번 와볼만 합니다 진짜 한국사람들도 자가이 한국에서 어디가 있나요? 왈랑 프로블레마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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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누나라고 해야 돼? 이모라고 해야 돼? 누나같아 이모같아? 뭐라고 부르고싶어? 누나 누나 자 우리 안주 술술 먹어먹을래 레드로스도 있고 엠페러도 있고 아까 뭐 뿐단도르도 있고 여러가지 있던데 어제 내가 올라온 영상을 여기였어? 재시카 여기지 자 이제 실비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? 근데 겨울이었는데 지지난 겨울 아까 여기 사람들은 전부 나보고 따가야 하는 것 같다 내가 이상한 말을 많이 퍼뜨려 놨구나 감사합니다 Do you know tiktok? Do you know tiktok with me? 먹방 먹방 실비야 먹방도 되겠다 누나 기억나? 기억나? 별이 누군지 알 것 같아? 옛날에 우리 집에 왔었어 와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커 보였는데 볼불님이 따라니까 아마도 미스터 볼불이 드디어 실비야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음 아 그냥 이어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먹어 하하하하 왜? 어 언니 또 티론 잘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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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you know i'm taking a photo 하하하하 나보다 훨씬 낫겠네 그러면은 아쿠시 실비야밖에 없겠네 아쿠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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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gonna get another red horse? 술 파이 버렸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술집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last time i came here as a restaurant now it's a drinking bar drinking bar ohhh 좋아좋아 소주보다 낫다니까 부드러워 오 마이갓 It's so It's so smooth actually 포도... 포도양.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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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하하하하 I should really thank to Mr. Rubo 이 가게가 왜 그래? 요즘 확실히 틱톡이 대세다 홍보용상을 찍었는데 과연 사장님이 오늘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해줄까? 나 이미 냈는데 냈어? 이미 돈을 냈대 그거 가져가요? 틱톡을 이해하지 않는다 한국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메뉴를 잘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안주 스타일로만 제공을 해주면 필리핀 음식 안주로 그런 것들을 먹으러 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사람들이 없어요 한 병 먹고 많이 먹었다 그래도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방문을 방문을 방문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방문을 방문하셨는데 예! 이제 흘린다 가! 흘린다 가! 뭐 흘린다? 마지막! 오! 진짜 좋은 기억이 나! 둘 다 같이! 누나 사랑해요! 누나 사랑해요! 누나! 아이고!